어? 다음이 뭐죠? 열 하나, 열 둘?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셋? 열 셋! 열 넷? 열다! 열려! 열.. 열다? 열려? 열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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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다 18개! 야 몇 개니 너? 조용히 해 28개 내놔 난 18개야 원소 까불어 운빨 테스트! 안녕하세요! 운빨 테스트!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빨 테스트 하러 오셨나요? 어우 네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라면서요? 어 맞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운빨 테스트 하러 오늘 왔는데 한번 우리 운빨 테스트 하러 갈까요? 당장 당장 체크하자구요 렛츠고! 안녕하세용! 이 맵은 저의 첫번째 맵입니다 간단한 미니게임으로도 즐길 수 있는 운테스트이구요 게임 규칙은 메비탄 X 난이도 평화로움 재밌게 즐기기 난이도 평화로움 확인해볼게요 어 서바이벌 평화의 나무라고 되있구요 2인용 맵이래요 딱 우리끼리 딱 분발 테스트 딱 딱 하면 되겠네 소지품 유지는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순서는 노랑 푸록 파랑 빨강 순서를 지켜주시고 재밌게 즐겨주세요 하실까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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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니? 특히 여왕 여왕 오케이 나처럼 응 당신은 운이 없을거거든요 그 말로 인해 운이 다 뺏겼답니다 시작합니다! 무식! 렛츠고! 여기다! 수번 포인트 수번 포인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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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테스트의 정무표 튜토리얼이래요 먼저 들어가실래요? 같이 들어갈까요? 한 번 들어가자 오케이 하이 확률 반반 모든 물로 통과하세요 우리 같이 가는걸로 할까요? 아니면 따로 하는걸로 할까요? 아니죠 따로 가야죠 요거 딱 봐도 나 좀 심기 있으니까 나 1번 어 오케이 나 2번 가자 하나 둘 셋 2번으로 오세요 오케이 다음은 나야 오케이 이렇게 순서대로 골라보죠 그러면 보통은 2번 2번? 오케이 하나 둘 셋 이번에 2번이다 내가 2번으로 가겠어 진짜 이거 아 님이 모르세요 난 님이 선택하는거에 맡길게 오케이 진짜 2번 오케이 레츠고 하나 둘 셋 잘가 응 잘가구 이거 오판이 아니라 살짝 2번 테스트 아닌가 2번 테스트 맞아요 이거 2번 어떻게 해야 2번가 나 어떻게 해 진짜 난 끝까지 2번 2번 오케이 하나 둘 셋 어 오케이 얼른 오세요 죽을 수는 있지 1 1 1 2 나 2번 1번 간다 잘가 잘가 와 이렇게 가면 써 맞았다 오케이 컴온 어 금손 인정 내가 진짜 금손이긴 해 노 초 너무 너무 사기 테스트다 이거 로비 했네 로비 어 하고싶은거 먼저하기 나는 그림문 테스트 아니 이거 테스트 그림문 테스트 할래요 요거 이 색깔 오케이 한번 해보자 레츠고 아 번갈아만 하면서 이 그린이 먼저 나오면 이긴 오케이 내가 이기겠다 자 오케이 내가 이기지 나 제가 또 그림 배운거 아시죠 님부터 하세요 오 나도 나오면 나 나오면은 알죠 오케이 여기가 쭉 더 역시 오벼 오 다시 오케이 하세요 어 내가 이겼네 빠이 진짜 어이없어 이 게임 벌써 두 번 이겼네 이번엔 님이 고르세요 어 발광석 운 테스트 오케이 당장 당장 들어와 초간단 테스트 발광석을 깨서 더 많은 가루가 나오면 이거는 먼저 캐세요 템이 탑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개수 말하지 말고 나 캔다? 오케이 오케이 구워먹으려고 여기 옆에 앉아있는거 아니죠? 아 안들어져 나 캤어 하나씩 뱉는거 아자 앞에다가 오케이 자 하나 둘 둘 둘 안 먹어 셋 셋 넷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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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열 열엇 열 열엇 열엇 열 열엇 열셇 열셋 열셋 열다 열려 열다 열려 열 열다 열려 열이공 열일곱 열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18개다 18개 13. 13. 14. 15. 16. 17. 17. 18. 18개다. 18개. 야! 몇 개니 너? 조용히 해. 18개 내놔. 난 18개야. 원속감으로. 몬도 없는 개. 18개는 좋겠다. 내가 또 이겼으니까 또 고르세요. 너무 쉽다. 다가 안 테스트. 딱 봐도 그거 아니야 이거? 90돌 나오는 거? 맞나? 어! 번갈아 하면서 90돌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김. 자. 오케이.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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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게임 뭐야? 이 게임 계속? 모든 건 알겠는데 이거? 이 게임 뭐야? 재수없어. 그니까. 또 고르세요. 먼저 지셨으니까. 스폰할 테스트. 스폰할 테스트. 오케이. 말스폰할. 아 이거 버튼 누르는 건가봐요. 누르세요. 뭐예요? 아. 오. 파닥파닥. 파닥파닥이. 오케이 나간다. 수고. 아 나도 말이네. 아 뭐야 진짜. 이거 어이 없잖아. sky. 더 있어요. 막대기에 운세스트. 사라다 남나? 막대기? 더보가리랑 이거 있구나. 더보가리. 난. 막대기부터 가보자. 오케이. 이건 뭐야. 부자사와 더 많은 막대가 나오면 승리. 님이 여기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어디 가고 싶어요? 왼쪽. 왼쪽. 자. 키 졌죠? 나 간다 내꺼 먹은거 같은데 방금? 먹는 소리 들렸는데 솔직히 아니요 진짜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나 두개 뿌렸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이번판은 내가 진거 같애 아홉 열 잘 맞췄어 몇개에요? 아홉 열다 내꺼 먹었네 먹었어 먹었어 어차피 내가 인게임이니까 거부갈 가자 이건 뭐야 이번 아쿠아트 이거 옛날꺼인가봐요 완전 아 거부갈 4개를 한 블럭에 연속으로 설치하여 동시에 올라간 뒤 먼저 알들이 다 깨지는 사람이지 이게 뭐지 어떻게 하라고요? 알이 깨져야되나봐 어떻게 하지 야 닌 먼저 설치하면 안되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한번 테스트 테스트 아 올라간 뒤 먼저 알들이 다 깨지는 사람 다 깨야 아 지는거야 다 깨지면 여기 한번 나와서 하자 나와서 하자 난 여기 설치하는건 한번 안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올라가는거죠 하나 둘 셋 올라가 나나나나나나 잘가요 역시 이게 120km의 힘인가 어? 120km의 힘 아 근데 점프 쓰면 안됐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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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괜찮아 괜찮아 나는 점프까지 해서 이렇게 뭉갰는데 죽어 그냥 어차피 내가 이겼다고 여기는 여기 내가 이긴거 알죠? 노란색도 내가 이겼고 여기도 내가 이겼어 너무 못하는데 노초 팝 팝 파란색까지요 어 이건 뭐야? 누르고가지고 스폰 포인트인가 봐 아 템 제거 가자 이거 뭐야 빨간색의 정체가 궁금한가요? 빨간방은 마지막 대결입니다 두명의 플레이어가 PVP를 하는거죠 이방은 대결을 준비하는 테스트망입니다 나머지 플레이어 어? 둘중에 하나만 골라 난 여기 간다 하나 둘 셋 하잇 경험치 경험치를 더 높게 받는 사람이 이긴데 경험치를 더 높게 받는 사람이 이긴데 우리 여기서 싸우는거 봐요 일단 여기서 경험치를 더 높게 받는 사람이 이긴데 경험치를 일단 뿌려봐야죠 나봐 땅에 경험치를 일단 뿌려봐야죠 나봐 땅에 내 말 안들리니? 조용히 하세요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당신이게 생긴게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치 물량 받았잖아요 뿌리세요 여기 여기 벽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부터 대결을 해야 돼요 갑니다 아니야 그니까 경험치 먹고 인첸트를 딱딱 하는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험치를 더 높게 받는 사람이 이긴데요 우리가 1000라운드부터 싸웠어야 돼요 간다 간다 제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 비나이다 비나 비나 아류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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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죠 오 이상 이하 이상이죠 6 이상이지 7 이상이지 8 이상이지 9 이상이지 10 이상이지 11 야지 11 당신 몇이에요? 저 8이요 저도 8이요 뭐해 이 돼지같은게 진짜 열받게 한다 얘 진짜 원하는 인첸트를 하세요 오케이 인첸트 딴 증명으로부터 아 이거 이렇게 뜨는거야? 아 이런식으로 제발 뺏다가 해도 안되죠 이거 뺏다가 해도 안되죠 이거 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낫지않나 아 이렇게 아예 이제 다 뭐가 뜨는지 뜨네 아 아 아 음 오케이 오케이 인첸트만요 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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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기달 어 레벨이 부족한데 어 어 그러면 우유를 벗는거죠 누가 나 때렸니 이 와중에 정신이 나왔구나 나 지금 인첸트중이야 예민하니까 건들지 말아줘 오케이 완료 이거 부숴져요? 아니 어떻게 때렸대? 뭘로 때렸어요? 응? 뚫려있어요 여기 항공어시 어디야? 아 여기다 여기여기여기 하이 일단 내가 이길거 같긴 한데 팀 만들기 더 많은 늑대를 길들이면 이 게임 준비되면 눌러달래요 오케이 이거를 눌러서 가는거야? 아니면 여기서 길들이는거야? 이렇게 길 길 여기서 길들이는거 같은데 어떻게 늑대는 따라오잖아요 맞아 나 길들인다 대박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쌍중이 3 4 5 5 5 5 5 5 6 5 6 5 6 6 6 7 7 7 8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2 10 10 11 11 12 11 11 11 12 11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에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한번씩 고고 플리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싸우면 되는거죠? 어머어머어머 죽는다 얘 얘 얘 얘 늑대들이 다 죽는데요? 어머 자 렛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산다 아 근데 내가 늑대들이 다 뒤졌어 죽어 제발 김미미 돼지야 어머 물속에 들어가 불속에서 죽어버리렴 안돼 이것이 바로 불에 던지는 나의 실력이었다 이거죠 역시 구석팽이로 밀어버리면 뭐 비밀이 결국 나를 되지 않는다 막 이런 느낌 아닐까요? 불에 다 죽어버리렴 비밀이야 비밀이야 불에 다 죽어버리렴 하하하 다시 태어나도 안된다 이말이야 안녕 오케이 결국은 제가 이겼네요 특별히 이긴척 해드리자 오케이 진짜 우리 이런게임하면 무조건 내가 이기나봐 아니 버그야 버그 림 근데 그거 알아요? 림 방어 뭐에요 근데? 나 그게 궁금했어 사실 자 모자 뭐에요? 수중치 수중치 진짜 물의 여왕이네 물의 여왕 엘사 둘 다 방어하고 하나는 견고에요 칼도 견고 나는 머리 방어 1 상위 방어 1 파이 방어 1 5등 원거리 공격 방어 칼은 날카로우 나 날카도 없어 역시 이거부터 운발이 그냥 내가 이겼다 이 말이지 뭐 정말 쉬운 게임이었구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설정 한번씩 해주시구요 친구들과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링크란에 이 다운로드 사이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지지지 마세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운발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실력 테스트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실력이 좋아야 이기는거 아시죠? 여러분들 실력 좋으신 친구만 이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